BTS 정국 X 어셔, 스내규 퍼포먼스 영상 공개. 한국의 대표적인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정국과 R&B, 에어베이의 황제로 불리는 어셔, 어셔가 뜨거운 만남을 선보였다. 정국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에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탠딩 맥스트 투 유 어셔 리믹스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다. 어셔는 정국의 솔로 앨범 콜 타이틀곡 리믹스에 참여하여 영상에도 특별 출연하여 두어 아티스트는 환상적인 협연을 선보였다. 정국은 세련된 안무와 여유로운 바이브로 댄서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쳤다. 영상에서는 폐공장을 배경으로 스탠딩 마이크를 활용한 솔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어셔가 등장하는 장면이 눈에 띈다. 어셔는 특유의 리듬감과 보컬 능력으로 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정국과의 호흡의 조화를 이루면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자랑했다. 두 아티스트는 노래의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곡을 온몸으로 즐긴 모습을 선보였다. 또한, 조명을 받은 채 서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 어셔 리믹스는 원곡의 에너제틱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셔의 피처링을 통해 부드러운 감성이 더해졌다. 정국의 강렬하고 매혹적인 목소리와 어셔의 감각적인 보컬이 만들어낸 시너지는 놀랍다. 한편, 정국은 지난 12일 멤버 지민과 함께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다. 전날에는 RM과 비도 각각 현역으로 입대하였고, 방탄소년단은 현재진, 제6, 그리고 슈가를 비롯한 일부 멤버가 국방위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